저희는 시카이오 직원을 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똑같은 일상의 부모님과 유튜브 쿠키 커플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대전입니다. 대전이니까 우리가 또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유프 MC입니다. 근데 진짜 이즈가 진짜 너무 싫다 같아. 같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재미있어요. 만약 그레코가 파트너 도시인데 어떻게 할까요? 만약 그레코가 실패하면 어떡해? 우리의 MC가... 바로? 그럼 바로 사랑을 한다는 거죠? 환수입니다. 환수입니다. 환수...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일본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혼식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혼식은 온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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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평소에도 이렇게 재밌게 봐주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두 분 어디 계세요? 지금은 오사카에 있고요. 저희가 원래 결혼을 3년 전에 했었고 결혼식을 준비했었어요. 이제 일본에서 못 가게 되면서 세 번 정도 미국을 결혼식에 다시 준비하게 됐는데요. 3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호식씨랑 이곳이 대전에 살고 계시기도 하고 구독해서 되게 오래 모이고 있던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사회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양쪽 가족들을 맞추기도 해야 되고 일본 예식을 저번에 쿠리코 오빠 했을 때 가보니까 한국어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일본 결혼식이 대입자 듣는 것도 시간도 길고 화촉점화를 세 번째로 하고 주례 없는 예식이면 이제 사회자가 성혼 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그 가족들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최종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크게는 없는데 어르신 때 그게 좀 진지한 부분들이잖아요. 아 네네네네. 신혼을 해놓은 것 같아요. 아 네네. 저... 저... 진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재밌게 봐주신 동영상이 뭐예요? 영양학문은 뭐예요? 네. 저도 제가 한국에서 결혼식 사회를 지금도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 결혼식 사회를 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뭐 혹시 이런 건 어떨까요?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저희도 그냥 편하게 바로바로 카톡방에 연락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 잘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결혼식 디디. 난 그 긴장감이 있네요. 대본을 만들고 연습을 하다가 왔는데 확실히 이게 그냥 한국인들의 결혼식보다는 진짜 직함을 많이 갖게 해봤어요. 신경 써야 될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일본의 결혼식보다는 모찌론은 짧은 것 같아요. 같이 통역하는 게 신선한 기분이에요. 지금부터 결혼식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일본의 결혼식이 한국인들의 결혼식으로 사이버가 좋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일본의 이름이 일본의 이름이 그래서 나이가 4번째 이름이 그래서 엄청長이군요. 걱정해주세요? 저는 낙지나 나이가 가장 걱정되고 감정에 나이가 엘로푸브에서 정말 울었었거든요. 진짜. 엘로푸브보다 울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 여기 여기? 신란 고생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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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란의弟이 오셨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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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해서야 흠처럼 진짜 고급강에 있네. 우리도 다음에 할 때 이런 데 진짜 너무 좋다. 그러게. 호텔도 같이 있고 마지막으로 방 12번으로 가면 마지막으로 바로 11번 다 빼고 오 뭐야 갑자기 김쭈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후탄이가 이럴 때였고 다 개웃기다. 너무 세마이니 원래 히트를 났다. 앞으로 먼저 보실게요. 어디에 오셔서 네. 신부측 혼돈님께서 한국말을 잘 못하신다고 들어서 옆에서 잠깐만 통역경 도와주실 수 있을지 괜찮으실까요? 네. 신부님하고 아버님께서 문이 열리면서 입장하실겁니다. 일단 바질로우드를 전부 걸어간 곳에 OO가 기다리고 그래서 마이크 아니요. 둘이 보는구나. 한 분은 일본어 번역하고 있어요. 먼저 2단 계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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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다른 문화가 가능한 시즌에 2개씩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옹마을하고 내가 따뜻한 박수다. 아토리 할게. 우리의 반응은 다행히 해주세요. 돌아간다. 축하한다. 끝. 여러분, 여자마을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번, 대단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ners, lies with us. 당신이 사랑을 은행이 고정적인 서 Cai오는 시간입니다. 불에 사는she, 우리의 반응은 관계, 마을이 커버가 되겠습니다. 타이밍에 sensitive. 우리의 반응은 만약에 선택하니까 이 반응이 될 수 있는데. 그리스로는 깨끗하게 해가지되는데. 우리의 반응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반응은 불가능한 반응은 부모님의 반응은 불가능한 비가능이 일어날 때의 감압이 일어날 때의 반응을 가입을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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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